안녕하세요 브레이버였습니다 가을과 함께 마음마저 풍요로워지는 민족대강절 추석이 다받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보름 잡으면서 소원도 들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랜만에 또 만나면 친척분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추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조금 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또한 지치고 힘들었던 일들은 잠시 잊고 푹 쉬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브레이버스 음악 들으시면서 안전한 기성게임 기계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저희 브레이버스에게 무한한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브레이버스였습니다 안녕